이민자 선생님 노래인 것 같은데, 이게? 가시죠. 뭔가 알 것 같습니다. 강 작가 어디 가? 네? 뭔가 알 것 같아요. 제가 불효자식이라는 노래를 들었거든요, 방금. 불효자식. 효와 관련된 어떤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쪽으로 찾아가면 있지 않을까. 불효자식. 주논계. 이 노래 아니고 이 노래 아니야. 내가 봤을 때는 뭔가 노랫말이 있는 곳에 있을 것 같아요. 아, 느낌 왔다. 느낌 왔다. 빨리 걸어보실까요? 이거 어머니. 이게 어머니 뭐 저거네. 어머니가 어디. 섬마을 선생님 아니고 여자의 일생 아닌데. 잠깐만. 이건가? 맞네. 모정 맞네. 아, 뭔지 알겠네. 모정인데, 모정? 찾아야 돼. 아니, 저게 모정. 모정이라는 비석 같은 게 있는데, 모정이라는 비석이 밑에 있나? 모정이라는 비석이 밑에 있나? 하늘끝점 언니의. 모정자도 그렇구나. 모정자도 그렇구나. 그렇죠, 다같이? 아, 없네. 아이고. 아이고, 노하우. 아니, 뭔가 그런 아까 엄마랑 관계있는 그런 느낌인데? 형이 왜 듣고 계세요, 형이 이거? 슬프다. 야, 눈물 났 뻔했다, 야. 슬프다, 야. 오, 이게 뭐가 있는 것 같아. 어머님, 아들. 이거네, 이거네. 모정, 이게 왜 모정, 모정. 모정? 잠깐만, 모정이 안에 있나? 재석이 형, 힌트가 뭐예요? 잘 모르겠어. 재석이 형, 뭘 그렇게 두고 있는 거야? 이건 뭐가 있는 것 같은데, 여기에. 뭐? 뭐? 잠깐만, 이겨. 어머니. 어.